또 깔끔하고 쾌약한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어딘가요? 화면을 보시면 아십니다 또 있어요? 와 실버타운 뒤에 산이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멋진 공간이 나오죠? 뭐예요 여기는? 이곳이 바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장소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우욱 카페입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뭔지죠? 아니 지금 무슨 컨셉이에요? 뭐 드라마 흉내내시는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구두도 예쁘네 설마 공찬성씨가 나올까요? 공찬성이면 설마 공파님을 지금 수혜줘야 돼요 공찬성 공찬성? 숙녀가 계단 내려오는데 에스코트 안 해줄 거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요 공찬성이에요 공찬성 좀 전까지 로맨스였는데 공파님 그래 공찬성씨 왜 이렇게 꽁지가 늘으셨어요? 오늘 여진구씨세요? 네 공진구잖아요 공진구 드라마 섭외 들어오겠는데요 곧? 실버타운 안에 있는 국카페 국카페 진짜 멋지다 카페도 있고 책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지적인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소영씨한테 딱 맞는 곳이죠 오 이분도 연기자신가요? 아뇨 입주자분들이세요 우리 어머님은 75세시네요 이른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실버타운에 빠질 수 없는 장점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사람들과 만나서 침묵도 다지고 취미생활도 함께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시니어의 필수 삶이죠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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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또 어딘가요? 미술동호회 미술동호회 자 이번에 저희가 찾아간 곳은요 미술동호회였는데요 단순히 취미활동을 넘어서 전시회 활동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신기하겠지 진짜 수준급이신데요? 어머 잠깐만 뭐가 사진이고 뭐가 신문인지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그림 속에 이 아이들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차가워 자꾸 물을 부리네 이 아이들이요 그럼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독학하신 거예요? 아 배웠지요 아 수업이 있으시구나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림을 안 그리시다가 네 우리 실버타운 들어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그리신 거네요? 네 아버님은 그리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나는 한 20년을 그렸어요 아 그럼 실버타운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신 취미생활이셨고 여기 실버타운 들어오고 나서 취미생활 할 여건이 더 좋아지신 건가요? 좋아졌죠 아 아 굉장히 뭐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기가 힘드셨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짱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 아 이렇게 잘 그려도 되나? 저도 잘 그리고 있어요 지금 공파님이요? 잘 그리려고 다시 한 번 뭐예요 설마? 네레모드 존재갔어요 이번엔 저희가 서로 직접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공파님께서 그림 그릴 때 뒤에서 많이 웃으셨거든요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쪽이다 자 그럼 바로 공개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과연 아 저게 뭐예요? 아버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 아이고 이거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무조건 이거지 지금 공파님 잠깐만요 공하백 씨 이게 뭡니까? 아니 코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잘 그렸는데 약간 피카소 느낌 있어요 코가 어디까지 나와? 약간 좀 코상어 같기도 하고요 코팅을 살렸는데 좀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그리셨는데요? 잠깐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데칼코만인데? 저는요 아주 잘 그렸다 잘 그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드디어 내부를 보는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구조나 있어요 여기가 거실 아늑하다 너무 좋죠? 밖에 풍경이 끝내주네요 어머니 밖에 풍경이 4계절이 다 달라요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네 밖에 구경하시면 도시장은 농촌을 겸했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여기 서구청역이 있고 시내가 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극장 심심이죠 네 여기가 바로 안방인데요 정말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겠네요 여기서도 또 어머머머 진짜 바깥에 비가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어머 여기는 저는 이 통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통로요? 이렇게 통로가 또 있네요 구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드레스룸인가요? 네 아 여기가 이제 아버님의 공간이 있네요 저 옆에 책들이 다 아버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여기가 보통 저기 한 달 90시기인데 네 45시기 의무니까 네 아버지는 그냥 여기서 해먹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러죠 두 분이 입주하신 지 2년 차신데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셨대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여러 해 동안 이제 이런 시니어타운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직접 알아보셨어요 멋지시다 나는 본래부터 먼저 들어오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 부인들은 식사 준비하는 게 상당히 아주 힘든 거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반찬을 갖다가 여러 가지 먹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다가 좀 유인을 해 유인을 하셨어 멋져요 실버타운이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우신데 아 나 진짜 보통 한 끼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몇 시간씩 고민을 한다고들 그러대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고민을 하죠 그렇지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정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젊으실 때도 이렇게 잘 해주셨나요? 아이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만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그래서 당첨에서 저기 잘하는 욕하지 마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나이 들면서 참 진짜 변한 거 같아요 성들이 그런데 내가 그런 식으로 여자 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권을 강조하고 또 여성 세상 뭐야 그 평등을 얘기해서 보니까 가정에서 내가 그걸 손수 실행하지 않으면 애들 앞에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신경 써줘요 또 더군다나 이거 가서 좀 공간이 좀 좁잖아요 먼저 살던 데 보다 그러니까 편하게 해줘요 제가 지금 반성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거지는 제가 카메라 보고 공마님 약속 꼭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파님 이 촬영 끝나고 집에서 설거지 하시나요? 절대 안 합니다 아직 안 하세요 공파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부터 산더미로 쌓이는 거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진짜 두 분이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뭐 내부도 좋았지만 이 바깥에 야외 전경이 정말 끝내주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쉽게도 겨울이 와서 그렇지 이 실버타운의 자랑이 바로 이 참마산 실버타운 바로 뒤에 있던데 참마산 정상까지 코스가 완만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서 한 두 시간이면 다녀오실 수 있거든요 등산도 하시고 네 또 실버타운에서 또 좋은 것도 많이 누리시고 하면은 더욱더 건강에 또 삶을 사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공파님 뭐 등산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등산 한 바퀴 하고 오실 건가요? 함께 하시죠 오늘 등산 온 김에 예? 함께 저도요? 같이 가야죠 아 공파님 저기 뒤에 뭐예요? 왜 뭐가 있어요? 아니 참 시작과 끝을 이렇게 공주로 좋은 남편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기념일 잘 챙기고 아이들 잘 놀아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나중에 실버타운 가자고 하는 남편이 100점짜리 남편이네요 맞습니다 남편 보고 있나 그래서 저도 꼭 결혼하기 전에 물어보려고요 나중에 실버타운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다 이러면 이게 또 잘 안 맞죠 아 근데 소흥 씨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요? 뭐 일단 남편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반대요 네 근데 영상 보시고 혹시 실버타운이 자연 속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호청역에서 걸어서 한 1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인천시청역까지는 샤틀버스가 운행돼서 직장 생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깝네요 좋네요 교통도 좋고 자연도 즐길 수 있고 의료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정도면 입주 비용과 생활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1인 가구 주택을 보면 3년 계약하거든요 보통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곳은 의무식이 45식인데 의무식 포함한 올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우와 부부가 사실만한 주택은 보증금이 3억 6천 4백만 원이고요 부부니까 의무식은 2배로 해서 90식이 되겠죠 의무식 포함한 올 생활비는 267만 원입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미쳤네요 그렇다면 공파님 이곳은 어떤 분들이 입주하면 좋을까요? 우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버타운에 있는 백세 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통이 좋아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노후에 사시면서 또 직장생활 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의료 케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실버타운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신축 실버타운들도 이렇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료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건강 실버타운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요 찾아라 마이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마팀, 공파팀이 소개한 건강이 걱정인 시니어를 위한 건강 실버타운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르신들의 단골 멘트가 있죠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병원이 가깝거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실버타운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건강이 걱정인 시니어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실버타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찾아라 마이홈이 좋은 이유가 굉장히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입주자분들의 필터링 없는 실제 일상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살 실버타운도 한번 잘 추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들어갈 분도 함께 좀 찾아보는 걸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 계획보다는 실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장밋빛 노후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좋다, 나중에 옆집에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언니 나와 봐요 양파 있니 집에? 양파 가지고 언니 소외 배우러 가야지 양파를 찾으면 요리는 하시지 마세요 좋아요